원치 않은 맛이 좀 나는데. 눈을 감고 먹이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그럼 먹어, 눈 뜨거워. 아니요. 봤잖아요. 안 먹어. 이거 정말. 봤잖아요. 저는 그래서 이게 처음 촬영 때 이미지하고 다르게.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냥 막 먹었어요. 괜찮지? 없어서 먹어, 이거. 먹을만해. 부끄러워. 탱글탱글하면서? 응. 이거 안주다. 이거 소금이 좀 간이 되니까 더 맛있네. 추위한데 추위해. 겉촉, 속촉 약간. 자연 재질이네.